나 원래 십자가 한 번 보면 막 화가 났었거든요. 우리 아버지 돌아가실 때 지는 아무것도 안 했으니까.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게 정상보다 훨씬 더 건강하신 편이야. 내가 왜 이래요. 지금 남쪽에 십자가가 있대. 십자가? 거길 가면 너 도와줄 사람이 있어. 상투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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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미노스 데우스 사바우트 이게 뭐예요? 나 그딴 것 없이 지도하는 일이 왜 생겨요. 이게 왜 생기냐고! 사람들을 홀려서 악마한테 지사를 지내는 사제들이 있어. 검은 주교라고 부르는데 내가 그 검은 주교를 찾아내야 돼. 밤새 여항이 있어요. 도대체 왜 아무것도 안 하냐고 왜! 제게 힘을 주셔서 캔시! 놀아! 윤호 Judge por 公